이기맨 로블럭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입양어수에서 목욕탕을 지을 건데 남탕 여탕 자 오늘 남자 두 명이서 남탕을 지을 거고 그리고 여탕은 혼자 지을 거에요 아니 둘 다 하나 혼자에요 나도 여자 한 명 한 명 필요해요 저희는 커플이라도 두 명이서 하는 겁니다 너무해 나 솔로라서 솔로들이여 나 투표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탕 남탕을 지을 건데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여탕인지 남탕인지 댓글로 투표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오늘 목욕탕을 지을 거에요 2층은 남탕을 지을 거고 1층은 여탕이 지어질 겁니다 자 저희가 직접 건축할 거고 다 지어지면 이따가 보여드릴 거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이따가 다 지어진 모습을 보시고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아시겠죠 응 Harper 솔로는 여탕을 선택해주세요 응 우린 커플이야 응 아 차니카우 차니카 사랑해 나왔ğı 지금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으으으으으으으으응 진짜 화나서 못들어 죽겠네 진짜 화나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뿅 뿅 로블록스 자 오늘 입양한 수요에서 저희 입양한 수요 가족들과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오 여기는 목욕탕 입구인 카운터고요 저희 직원은 안녕하세요 남자는 여자 하나죠? 네 진짜 맥반숙 계란처럼 생겼어요 아 고마워요 저는 반숙이랍니다 아 진짜 이거처럼 생겼어요 와 똑같다 그치 근데 머리만 깨면 되겠다 이제 어 일단은 여기가 바로 여탕이고 미호가 지은 여탕 그리고 위는 남자들이 지은 남탕인데요 어 일단 남탕부터 보자 우리 네 남탕부터 보자 들어와 미호야 남탕은 처음이지? 처음이야 빠라라라빵 어때? 뜨거운 온탕과 그리고 이거 수건이거든? 남탕은 이렇게 수건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뭐 뭐 자 여기서 몸 좀 푹 삶아봐 와 와 진짜 내가 지웠지만 진짜 목욕탕에 온 기분 진짜 잘 지웠다 여기 부분 다 이녀맨 너 혼자 지은 거야? 아이 그럼 오 이거 빨갈려 하하하하 야 너 너 너무 빨개진 거 아니야? 저 저거는 뜨겁네? 야 이거 익힌 계란이다 그니까 내 계란도 익혀야지 이따 먹어야지 으어? 하하하하 우리 펫들도 여기다 목욕탕에 넣자 우리 목욕탕에다가 펫도 목욕시키자 오 오 오 계란쌈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바로 몸을 샤워하는 곳이야 우와 좋지 아 시원하다 그리고 이렇게 썬베드에서 쉴 수도 있고요 어 썬베드가 왜 있어 목욕탕에? 남탕엔 썬베드 있어 어?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잔다고 여탕 안에 썬베드 같은 거 없는데?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때 미는 곳이야 오 근데 거꾸로 안 해 머리 감는 것 같다 야 너는 야 무슨 와 때 밀어봐야겠다 이거 다 때야 이거 내가 벗겨볼게 한 번 벅 벅 벅 벅 벅 벅 야 이제 드디어 사람 됐네 야 허우 감동적이야 여긴 뭐야? 여기는 바로 우리 하이라이트인 찜질방 이건 리아가 지었어 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어? 즐기는 거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할까? 좋아 좋아 그 나는 포기할게 한 시간 뒤 으흐 으흐 니아 이 녀석 으흐 야 안 나가? 으흐 으흐 얘들아 안 나오니? 그러다 죽겠어 매일 꼴 해봐 니아는 이미 탔어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까매졌어 자 이렇게 남탕 완성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남탕이 잘 지었다면 댓글 써주세요 그리고 미호가 혼자 지은 여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탕 함부로 들어가면 또 오해받는다고 근데 여긴 누가 지었죠? 이거는 미호가 지었어 아니 여기야 아 이 로비 말이야 로비는 니아가 지었지 으흐 음 음 잘 지었어 잘 지었던 거 같아 음 니아야 여탕 들어가려면은 여투처럼 해야 돼 그것도 내 전문이지 자 새침대기로 변신했다 나도 뭐야 너 너는 어이구 가자 음 어머 여기 냉장고가 있네 뭐야 야 여기 완전 찜질방이잖아 미호야 원래 목욕탕 안에 앞에 이렇게 마루랑 티브 뽑은 데 있어 오 우와 진짜 잘 지었다 냉소 뽑아먹고 여기서 옷 갈아입고 앞에서 여기 수건으로 머리 말리고 수건으로 머리 말리고 우와 진짜 디테일하게 잘 지웠네 아니 이거 아쉽네 밤이라서 여기가 검은색이네 아 낮았으면 이었을텐데 아 낮았으면 이었을텐데 낮았으면 이었을텐데 그래 낮까지 기다릴까? 그래 낮까지 기다리자 어 그래 낮이면 더 이쁘단 말이야 그래 그래 우리 얼굴을 바꾸고 있고 그러자 아 아침 됐다 이제 목욕탕을 제대로 즐겨볼까나 봐봐 여기 낮에 볼 땐 더 이쁘다고 빨리 봐봐 오 와 여기 와 여기 거울이었네 그래 봐면서 깜깜해가지고 아쉬웠다고 오 코울아 코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콜게임 어 안돼 오 목욕탕이구만 여기서 때미고 여기서 샤워하고 샤워 한번 하고 오 물이 막 나와 샤워도 하고 여기는 스파 스파 오 오 야 진짜 목욕탕 같다 음 여기는 뜨거운 문이고 그 앞에는 찬물이라서 요거 위에서 물 쏟아지는 거 있어 야 우와 이거 등 마사지 해야겠네 와 야 진짜 좋다 그치 그치 어 리아는 뜨거워졌어 리아는 뜨거워졌고 나도 난 차가워졌어 아 그리고 여기는 버블탕이라고 미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탕이야 들어가면 이뻐짐 우와 야 리아는 차가워졌어 이뻐져 볼까 좀 니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다 여기 있으면 진짜 이뻐지는 거 맞아? 어 이뻐져 이뻐져 여기 왜 넌 안 이뻐져 왜 넌 안 이뻐지냐고 아까부터 계속하는데 너희 둘보다 이뻐 어 어머 어머 뭐야 아하하하하 어머 오 이뻐졌다 봐봐 이뻐졌네 탐스러운 입술 뭐야 아 못찾겠다 으음 오오 다 맞춰 거기서 으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안 끝났어 안 끝났어? 안 끝났어 왜 가버리는 거야 봐봐 여기 여기 애기탕도 있다고 애기탕 아 애기탕? 그러면 내가 폐 꺼내가지고 우리 미호를 한번 목욕시켜봐야겠구만 오오 오오 그래 애기탕도 있고 봐봐 이쪽으로 와봐 어어 여기 사우나도 있어 와 사우나도 있었어? 우와 음 우와 사우나네 끝나서 다 짓느라고 힘들었다고 잘 지웠네 진짜 와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? 사우나가 근데 용암이야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 사우나는 후끈후끈해서 살이 타버려도 괜찮아 사우나가 300도네 오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여탕과 남탕을 지어보았는데요 자 저희 남자 둘이 지은 남탕이 더 잘 지었다면 댓글에 남탕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탕을 지은 미호의 여탕이 더 잘 지었다면 댓글을 적어주세요 제발 여탕 제발 여러분들 투표해주세요 지금 투표하는 시간 자 투표하는 시간 춤추면 투표하자 쭉 투표하는 시간 투표하는 시간 제발 여탕 그러면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